지금 녹화했어? 녹화했어요. 한우같이. 자, 사랑 씨 얘기하시죠. 아, 저도요? 오늘 라디오스타의 출연자가.. 네, 안녕하세요. 배드나입니다. 오늘 라디오스타 아주 기대되고요. 신나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찬입니다. 저도 아주 설레고 아, 진짜 이렇게 이쁜.. 예.. 배우고 있는데.. 아, 얼굴이 또 빨개지려고 하지만 예,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수주이고요. 저도 여기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파니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글로벌 스타트. 아, 모델 특집 아닙니까? 아, 글로벌 특집이요. 네. 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글로벌 하시잖아요. 영어 잘 하시잖아요. 영어 잘 하시는지 몰랐어요. 영어 잘 하시는 게 글로벌. 시요일 밤 11시 10분. 라디오스타! 본방사사수! 아, 여쭈아, 여쭈아.. 아, 여쭈아 .. 아, 여쭈아 감사합니다.